뭐죠? 사람은 왜 그렇게 빤히 보죠? 그쪽 말고 저쪽 네? 엊그제 저쪽 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그 차가 치려고 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떻게 왜 너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이상 네 altura but it's so bright and yellow. 엄마! I don't think I'm a normal person. 아씨는... 어? 저 강아지 그 이상 그리아도 아니야. 집암대로 쳐들어와서 밥달라고 징징대고... 2 seconds later... 굉장한 사람. 살아서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있을까?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? 잘했어요. 네? 네? 아... 키스 잘했다... What a moment in history. I'll never forget that. I won't forget that one. I won't forget that one. 좋은데 다른 오버는 더 없어? 개운. 개 말고 개. 아이. 개운. Why you bully me? 다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. 이러고 다니니까 그러지. 좀 떨어져. 무섭단 말이야, 이 동네. 내 생일? 10월 19일인데? 확실해요? 그날 태어난 거 확실히 기억하냐고요? 확실할 수 있냐고요? 아... 아니요.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는데 저랑 가위바위보 한번... 응. 네. 그... 잘... 잘 먹었습니다. 미쳤나나 진짜. 둘이 썸타? 네. 그럼 둘이 사겨? 아니요? 플래시백. 미안해요? I remember thinking... I'm about to beat this bitch up. 어디를? 따라와. 어디를요? 우리가 가줘야 한다고. 어디를요? 어디든? 저 집 벽인데? 아, 그냥 와. 거기서 대툼 사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아니... 네, 적당해요. 지승교, 미쳤어? 스카프가 이게 왜 여기... 아, 그러니까. 이런... 이런 걸 날 왜 주셨을까? 아, 변태야 뭐야. 변... 저기요! 저 그런 거 아니거든요? 저기요! 형. 누나랑 그거 했어? 뭘 하다 왔는 줄 알아? 아, 아이고. 아이고! 내가 치워 빨리. 우리는 그냥 뭐... 사장하고 직원 사이예요. 뭐래? 팬티나 갖고... 저 밖에서 가 attempting... 그리고 내가 한 개의 안 terr tried. 그야들의 소원은 아니죠. 그는 여행이 다단한 것... 그는 여행이 다단한 것 같네요.